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임은영 연구위원이 작성한 현대차 2022년 하반기 전망 심플 이즈더 베스트입니다. 현대차가 대표 모델인 소나타를 단종시키고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소나타를 10만대 판매하는 대신 제네시스를 10만대 판매할 경우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5천억원 증가합니다. 이처럼 현대차의 프리미엄 전략은 판매대수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준 29개에 이르는 생산모델의 수도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그 빈자리에는 전기차 모델을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동일 등급의 내연기관차보다 20%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전기차 모델인 제네시스 gv70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모델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대차에 대해 26만원의 목표주가와 함께 매수 투자 의견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